안녕하십니까. 안양 점잘보는 집 궁벼락대신입니다. 저희 점집에서는 근심과 걱정 또는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가지 문제들을 날카롭고 예리한 쪽집게 점사로 속 시원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어떠한 문제든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.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신령님의 영험한 힘으로 속 시원히 풀어드리며 행복한 삶을 향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